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닭다리 뱅뱅 초콜릿 초콜릿 코코넛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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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바삭바삭 그리고 바삭바삭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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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쪼금을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흑흑 소스 소스 바삭바삭 블루베리 치즈베리맛 바삭바삭 초콜릿 바삭바삭 팽이버섯 초콜릿 팍팍팍팍 초콜릿 한입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콜라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베이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